안녕하세요. 예석대에 뵙고 지금 몇 달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에서 사시잖아요. 일본에서 사시면서 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이렇게 또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계기로 우리나라 이 음악을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배우게 되셨는지요? 아 경김연은 경쾌하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줘서 굉장히 느낌이 와닿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음악을 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안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생각했는데 아직 실력을 많이 닦아야 되니까요. 아 많이 닦아야 돼서. 그러면 우리 저기 일본말로 참가하신 분들한테 여러분 모두 화이팅 이렇게 한번 일본말로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 뭐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이팅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뭐야 어떤 노래를 하신다고 했나요? 청춘가를 하신다고 했나요? 그러면 청춘가 기본 평소 가지고 계신 실력을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팔 청춘의 소년공대여서 운명의 한문을 운명의 한문을 각각을 봅시다. 청춘의 소년공대여서 청춘의 소년공대여서 무종 세워라 가지 마노라 장안의 호거리 이이히 다리로 가누나 전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벗어버려라 겨울에 바둑돌 그 비결이 보여 이네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표창해진 일속이로구나 세월이 가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